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그렇게들 얘기를 하지만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좀 더러워져야겠습니다 크로스오버계에서 1등 접수하고 트로트계에서 1등 장악하고 이게 장난 아니야 요새 이제는 컬투쇼를 경장하러 온 너는 나의 햇사 션샤인 손태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손태진씨가 컬투쇼에 왔다 뿐이었다 역사적인 첫 출연이십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돌고 돌아왔어요 그렇습니다 저 빼고 다 온 것 같습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손태지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문자가 난리 났어요 4566님께서 손태진님 신물이 왜 이렇게 멋있어요 키도 크시고 얼굴도 조막만 하시고 목소리는 저기 저 깊은 깊은 동굴 목소리 너무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난리가 났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팬텀싱어4에서 우승했던 리베란테 진원씨 손태진씨 사촌동생이신 그분도 왔다 가시고 집안분들은 왔다 가셨어요 다 오셨네요 심수봉씨가 이모 할머니인데 심 선생님이 이미 왔다 가셨고요 제일 늦게 오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요새 경연 프로그램을 한 두 번 우승해야지 이런데 올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원래 제일 나중에 나타나는 사람이 슈퍼스타입니다 감사합니다 피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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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바쁘시죠 요즘에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게 저희가 또 바로 경연에 이어서 스피누프 프로그램도 하고 맞아요 이제 좀 코로나가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만큼 또 이제 공연도 가능해서 전국투어도 저번 주말에 또 수원에서 끝났어요 다 돌았어요 이제 네네 열한개의 도시를 돌았고요 그리고 너무 또 뭐 미리 또 홍보를 해드리자면 또 감사하게 또 8월부터 또 앵코를 탑세븐 끼리 또 같이 돌게 돼서 팬들이 또 기다리고 계시니까 또 그렇습니다 못 보신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네 맞습니다 분위기 어떤 것 같아요 컬투셔 분위기 어 우선 뭐 여기 방금 박수 치시는 거 보니까 그닥 이렇게 박작하면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항상 그렸어요 네 근데 자기 듣기 신나갖고 막 흥부를 내었고 어떻게 할지 몰라요 맞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막 도중에 잠깐 쉬는 시간에 배고프다고 막 찡찡대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아까 하락드렸죠 네 맞습니다 아 좋네요 그래도 네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네 즐기고 싶은 분들은 서로 막 즐기는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손태진씨 어때요 여러분 잘생겼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어때요? 잘생겼어요 야 너무 꺼려 그래서 얘기한게 약간 신뢰가 좀 좋다 신뢰가 된다 좋습니다 손태진씨의 신곡입니다 참 좋은 사람 불타는 트롯맨 우승 특전곡이라는데 이게 어떤 곡이에요 이게 우승자 특전 중에 설원도 선생님의 작곡된 작사된 곡을 받는게 우승자 받는거야 우승 선물보다 진짜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또 언제 설원도 선생님과 함께 작업을 하면서 우리 운도형님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감사하게 시간은 걸렸지만 조금 더 그만큼 공들여서 또 선생님께서 워낙 누군가에게 곡을 줄 때 그 사람을 알아가고 가장 잘 맞는 옷을 입혀주려고 최선을 다하거든요 드디어 8월 2일 날 발매하게 되었습니다 공부하시죠 너무 감사드립니다 참 좋은 사람이라는 곡은 어떻게 보면 저희 모든 가수들한테도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저희가 무대에 설 수 있고 이렇게 노래를 할 수 있는게 팬분들의 사랑이 아닌가 듣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가능한게 아닌가 하는 감사한 마음에 일단 가사를 써보았고요 근데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주변 분들이 많이 생각나실 것 같아요 감사한 분들 참 좋은 사람 그런 존재들이 그 친구들 좋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고 약간 좀 감사함을 좀 더 표현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누구한테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진짜 그럼요 우리 태균이 형이 너무 고맙죠 고마운 사람이신 하하하하 하하하하 대신해서 또 고딴 얘기를 해주니깐 얼마나 좋아 우리가 서로 하하하하 아이고 근데 이 노래가 공개되자마자 벨소리 컬러링 차트 1위에 이야 각종 음원 사이트 성인가요 차트를 섞어 오늘 또 1위 이야 1위만 알아두는 더러운 세상 하하하하 그렇게 소개해 주실 줄은 몰랐어요 그렇지만 오늘은 좀 더러워야 돼요 더러워져도 될까요 자랑할 건 자랑해야죠 그럼요 뭐 그날 발매 1만큼은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제 다운로드도 해주시고 이제 제가 또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제 팬분들과 통화하는 그런 코너가 있는데 네네네네네 다 또 그 노래로 다 이제 바꿔놓으시더라고요 아 컬러링 아 컬러링 아 컬러링 통화연결음을 그래 오셨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는 부분이고 이야 뭔가 차트에 올라간다는 거는 저는 뭐 상상 못했던 부분이긴 한데 어우 차트에 뭔가 이름이 있어가지고 되게 감사한 순간이었습니다 진짜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경험을 해본다는 게 그럼요 이제는 이제 쭉 가시는 거죠 쭉 가는 거예요 네 더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텐씨를 이제 뭐 공연장에서도 보고 뭐 화면에 당연히 이제 이제 방송에서도 보고 했는데 트로트를 이렇게 잘 하시는 꿈에도 몰랐어요 원래 성악은 엘리트거든요 원래 성악은 엘리트거든요 서울대 성악과 나오셨고 물론 뭐 성악 프로그램은 팬텀씽어에서도 뭐 워낙에 유명하셨던 분인데 트로트까지 섭렵을 하셨는데 트로트까지 섭렵을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못하는 게 뭐예요 못하는 거 못하는 거 하나만 얘기해 봐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피부도 뽀얘 아 진짜 뭔가 결함이 있을 거야 근데 형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되게 멋있게 테밍이 되셔가지고 원래 까매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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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색이에요 여름에 저희 보호색이요 아 근데 옷을 입은 거예요 네 부러워서요 아 그렇습니다 완벽한 사람인 거 봐서 손태진씨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거두절미하고 신곡을 한번 라이브로 듣고 나서 얘기를 손태진씨의 참 좋은 사람 이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그런 대상인 그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훨씬 더 와닿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참 좋은 사람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뜨거워야 돼 뜨겁게 뜨겁게 네 기대가 말을 하진 않아도 난 벌써 알고 있어요 그 눈빛 그 몸짓이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난 이미 알고 있었죠 저하고 있다는 것은 난 벌써 알고 있었죠 정말 고마운 사람 정말 따뜻한 사람 끊임없이 내게 사랑으로 이만큼 세워준 사람 끊임없이 내게 사랑으로 이만큼 세워준 사람 밤하늘의 달빛같이 나에게 빛이 된 사람 정말 고마운 사랑 정말 따뜻한 사랑 끊임없이 내게 사랑으로 이만큼 세워준 사랑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밤하늘의 달빛같이 나에게 빛이 된 사람 나에게 빛이 된 사람 사랑 고마운 사람 힘을 들여서 열심히 열창하는 느낌은 아니에요 편안하게 부르시는데 듣는 사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가사가 석석 들어오죠 딕션 좋으시고 목소리 어쩜 이렇게 멋있고 저도 음악을 하는 사람이니까 들어보면 성악이 딱 달라붙어 있네요 쫀쫀해 감사합니다 성악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성대를 다루는 법을 아시겠어요 딕션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성악을 할 때는 소리 위주가 좀 더 크거든요 트로트다 보니까 한글 가사다 보니까 철호동 선생님께서 가장 강요로 하는 게 전체적으로 발음을 좀 세게 했으면 좋겠다 사랑 알고 이것 때문에 조금 그 사이에 밸런스된 소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지참님들이 좀 세야 돼요 그리고 고마운 사람 할 때도 고마운 사람 고마운 고마운 거대하게 고마운 사람을 고마운 사람 고마운 사람 고마운 사람 고마운 사람 선원도 선생님이 디렉트를 받으셨으면 선생님을 이렇게 그렇게 하는구나 보셨을 거 아니에요 약간 좀 모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는 저도 모르게 계속 가이드를 들으면서 어떻게 부를지 상상을 하다가 나중에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뭔가 저의 색깔이 없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선생님은 오히려 더 자유롭게 너가 제일 잘 내는 소리를 내면서 거기서 한 번씩 조금 조금씩 시도를 해보자 많이 해봤죠 그렇구나 지금 들으신 분이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엄청 감동을 받으셨어요 2012님께서 이래서 트로트를 듣는구만 계셨네요 4217님께서 손태진의 참 좋은 사람 너무 좋아요 멀리 계신 친정아빠가 떠올라요 뉴 뉴 노래 굿굿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각자 떠오르는 사람이 다 달랐을 겁니다 그렇죠 이게 태진진의 노래가 약간 확 이렇게 막 뒤에 막 디벨롭이 돼가지고 막 질러대는 게 아니라 계속 읊으니까 뭔가 뒤로 가면 갈수록 약간 뭐랄까 약간 회상하게 되고 진짜 생각하게 되고 힘이 있는 노래인 것 같아요 편안해서 그래요 노래를 편안하게 하시니까 자꾸 이렇게 집중하게 되죠 맞아요 손태진 씨는 엘리트 입니다 일단은 뭐 약간 떨떠릉 아니 엘리트세요 진짜 서울대를 나오신 거 아까 말씀드리셨는데 입사원서를 내면 무조건 서류 통과 수준이라고 학사 박사 다 서울대에서 성악을 하신 거죠 학사 박사는 아니고요 학사 석사 석사까지 석사 석사 수료 석사 수료 네 우와 박사 얘기에다가 근데 원래 꿈은 성악가가 아니고 네네 호텔리어였어요 네 제가 초중고로 사실 해외에서 자랐는데 음악은 그냥 뭔가 취미 느낌으로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야 서울대 성악가가 취미라고요? 아 서울대 좀 해볼까 서울대나 갈까 워낙 이제 두뇌도 뛰어나시네요 아 뭐 그것보다는 약간 그 음악에 대한 그 깊이가 그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거기까지 막 나 이 음악을 꼭 해야 돼 막 이런 느낌이라면 그렇죠 근데 서울대 덕 그냥 어 근데 사실 제가 원래 호텔리어가 되는 게 원래 꿈이어서 심지어 학교에 입학을 앞두고 네 한국에 들어와서 어 조금 지내면서 근데 그 그 음악 전공을 한번 도전하지 못한 거에 대한 그 아쉬움도 있었고 오히려 부모님께서 조금 더 밀어주셨어요 한 번 더 한 번 더 해보자 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걸 그 호텔리어 입학을 미루고 준비기간을 갖고 그러면 이때까지 제가 최선을 다할 테니까 안 되면 그럼 더 이상 음악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어 뭘 내 학교 간 거야 그러고 버렸어 그래서 이 자리까지 왔네 하하하하 그러면은 호텔리어 그 접수 넣은 것도 된거죠 된거죠 네네네 됐어요 다 됐네 근데 그게 족족 다 되는거에요 그게 그냥 한국에 있는 호텔 무슨 학교가 아니라 프랑스에 있는 호텔 학교에 합격을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프랑스를 잘해야 되는데 잘하겠지 그러니까 그 싱가폴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오셔서 영어는 뭐 기본인이시고요 야 이탈리아어 어 프랑스어 여 중국어 우와 놀라지 마세요 한국어 우와 5개국어를 제가 한국어를 요새 좀 배우고 있습니다 어 그렇죠 좀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사실 진짜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저는 대학교 자체가 저는 외국인 전형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글을 배운 게 거의 처음이었고 저는 뭐 남들 다 대학 영어 수업 듣고 있었을 때 저는 대학 국어가 따로 있어요 그런 거 수업도 배우고 그래서 사실 유학 자체였는데 그러네 한국어 이제는 다른 언어들을 안 쓰니까 자연스럽죠 자연스럽게 없어지더라고요 4개국어가 네 와 그래서 그래도 숙치면 나오지 뭐 아 그래도 뭐 초중고등학교를 나오셨는데 당연히 조금만 좀 뭐 인사 말씀에 이런 걸로 좀 이렇게 5개국어 한번 갈까요 아 정말요 팬들한테 아 헬로 My name is TJ Son I'm a crossover singer And I was studying in Milan for one year 그리고 제 프랑스는 잊어버렸어요 제 프랑스는 잊어버렸어요 완벽했어요 와 이거 갑자기 마지막 중국어로 얘기하셔도 잊어버렸어요 중국어까지 하셨어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해외에 계시는 겁니까? 네 지금은 또 말레이시아로 가셨고요 형제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형은 지금 동탄에 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다 해외에 있다가 형은 신도시에 사시는 거예요? 네 신도시에 있습니다 동탄 신도시죠 그렇구나 그럼 이런 노래를 잘하고 이런 끼는 부모님한테서 받으신 겁니까? 부모님 덕분에 음감이라는 게 계속 어렸을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있었던 게 클래식 듣는 걸 워낙 좋아하시고 저런 뭐 LD판, LP판, CD 이런 거 모으는 걸 워낙 좋으셨네요 음악을 좋아하셨구나 부모님 네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정말 있으면 좀 부의 상징이다 하는 그런 스피커 있잖아요 큰 스피커 옛날에는 전축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오랜 시간 모아가지고 사놓으셨는데 그게 아직도 저희 집에 있어요 이게 지금 올드한 느낌이 되게 멋져 보여요 굉장히 클래식하죠 근데 고치는 게 더 비싸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새 거를 사는 게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단종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기술자들이 와서 고쳐있고 근데 옛날 스피커들이 보면 되게 소리가 굉장히 좋아요 진공감 네 맞습니다 그런 기술이 소리는 엄청 좋죠 아들이 이렇게 가수로서 대중으로 성공을 한 거잖아요 부모님들의 반응은 어때요? 우선 팬텀 싱어라는 곳에서 제가 우승을 했을 때도 너무 좋아해 주셨어요 그리고 일단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새로운 낙이 생기신 듯한 느낌 해외에 계셔도 계속 지켜보실 수 있고 저보다 제 스케줄을 더 잘 알고 계시고 그게 조금 불편하기도 한데 그래도 너무 행복하다가 근데 이제 또 새로운 장르에서 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 장르에서 또 제가 새로운 시작을 하다 보니까 또 주변 분들과 또 이런저런 연락 축하 문자도 받으면서 이제 더 재미있게 더 이제 효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제가 효도를 이제서야 하는 게 아닌가 중요합니다 연락도 안 되는 아들들이 얼마나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도 또 반대로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무소식이 희소식이지 좋게 생각하시거든요 아는데 어디 어디 찾아봐도 아들의 소식이 들리니까 맞습니다 군대도 성악주특기로 입대를 하셨고 계룡대 군악대에서 성악병으로 네 군본부에서 활동을 하셨네 물론 해외에서 살았지만 그래도 또 이제 군악대에 들어가면서 이제 군본부를 잘 마쳤는데요 어 이때 가장 저한테는 이 장르 그리고 또 이 장르의 벽을 허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 군악대에서 약간 개비가 됐구나 성악만 하다가 이게 뭐 혹은 이제 저희가 뭐 축가 알바나 뭐 이런저런 걸 나갈 때 다양한 곡들을 하지만 이 군악대에서는 그냥 이거 해 이런 막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번 행사 때는 트로트 하나 불러? 네 이거 불러야 되는 거야 그렇죠 거기 가서 막 최진사 댁 막 추고 막 이랬었으니까 성악관의 네 명이 막 붉은 노을을 불러도 난 너를 사랑하네 막 이런 느낌으로 가니까 근데 그러면서 이 관객과 이 그냥 어 거기 있는 분들과 호응을 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그렇지 그렇지 약간 그 뭔가 불꽃이 하나가 피더라고요 그래서 불타는 트롯맨이 아 그런 건가요? 그렇게 실력을 발휘하게 된 거예요 이야 그렇게 하면서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연구를 해보아야 되겠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만난 게 사실 팬텀 싱거였고 그 다음에 불타는 트롯맨이었고 참 너무 감사한 순간들이었죠 네 태진 씨가 부르는 군가 되게 궁금하다 그렇죠 군가 군가 아 군가요 트로트 창법으로 군가를 부른다고? 트로트 창법으로요? 네 오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진짜? 그러면 컬투쇼 처음 나오죠 최초로 그냥 기념으로 한 번 네 어떤 군가 중에 뭐 어떤 거 뭐 산미터를 갑자기 이상하게 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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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맞나요? 전우 전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전우 전우 트롯 Christian 일단 이런 프로그램에 나간다는 거 그리고 그때는 성악 뮤지컬 이런 비주류 음악의 오디션 그리고 사중창을 만든다? 이게 조금 과연 될까?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저는 그 어떤 성악 콩쿠르보다 제가 만약에 이런 크로스오버 음악을 할 거면 이거밖에 없다 하는 유일한 탈출구였어요. 그래서 저의 모든 것을 던졌고 너무 감사한 결과가 나와서 또 지금까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의도적으로 본인이 좀 의지를 갖고 한 거네요. 네네. 그렇게 1등 하시고 코르테 디카트로로 활동하시고 잘 하고 계셨거든요. 저도 자주 뵀으니까 근데 갑자기 불타는 트롯맨 제가 좀 의외이긴 했어요. 갈증이 있었던 거예요. 한쪽은 갈증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저희가 크로스오버 음악 그리고 또 제가 하는 장르 자체는 웬만해서는 외국 문화다 보니까 외국어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노래라는 거는 처음 그냥 노래 음악에 대한 깊이를 그냥 되게 편하게 들으시는 분들은 가사가 제일 먼저 들리더라고요. 저는 이상하게 성악가에서 그런지 누군가 노래를 하면 가사가 안 들리고 와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하지? 저 테크닉은 뭐지? 호흡을 어떻게 저렇게 쓰지? 기능적인... 이게 먼저 들려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을 관객분들도 하시겠지라는 무의식 속에 그냥 있었다가 가사가 가장 중요하지? 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그게 한글이라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소통 언어가 있는데 그러면 뭐가 있을까 하다가 해외 롤모델 중에서 저는 가장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사실 프랭크 씨나트라나 중호화... 그렇습니다. 저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 만큼 제가 그런 가수가 나중에 돼야지 그렇게 조금 나이를 먹으면서 계속 오랫동안 노래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한국에서 활동을 하려면 어? 그러면 성인가요로 가야 되나? 아 이 트로트라는 문화를 아예 모르면 아예 나는 여기다가 발을 디딜 그... 뭐 그냥 자격이 없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많은 거를 리스크를 걸고 그냥 도전을 했던 거는 사실 여러 가지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또 트로트 가수 1세대 선생님들이 성악가가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신라의 달밤의 현인 선생님도 성악 출신이세요? 성악을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노를 해야 되지? 그게 기본이 되니까 그런 또 발성도 웃을 줄 알아. 약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나의 음악 결국에는 손태진 표의 음악을 만들어 나가기에는 가장 첫 번째 발걸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도전을 했습니다. 이유가 있었던 건요. 걸어온 길이 한국의 프랑크 시나트라가 되기 위한 어떤 길을 걸어오고 있었던 거죠. 군악대를 갔던 것도 그렇고.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뭔가 다 연결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프랑크 시나트라가 딱 되잖아요. 한국에 손태진이라는 호텔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호텔 리얼을 하고 있어요. 그 로비에서 콘서트를 여는 거죠. 거기 로비에서 어서오세요 손님들. I come to my hotel. 지금 방송분들이 엄청 궁금해 하신 게 있는데 이거 하나를 질문을 드릴게요. 수익은 어느 쪽이 높은지. 물어보네요. 아무래도 포르테니 콰토로는 나누기 4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지금은 저는 더 많이 제 자신을 위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고 투자를 해야죠. 그래서 지금 뭐 일단 이거에 대한 답변은 지금 현재가 더 높은 것 같아요. 방송국 놈들이 너무 궁금하다면서 방송국 놈들이 밖에 있는 방송국 놈들이 되게 궁금해 하세요. 궁금해 합니다. 재밌네요. 일단은 광고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요. 광고요. Here we go. 손태지 씨 매력이 쭉 빠지다 보니까 금방 또 시간이 가버렸어요. 우리 긴급 초대석에 손태지 씨를 이제 또 보내드릴 시기가 왔습니다. 아쉽다. 다음번에 제대로 한번 모셔서 노래도 좀 더 많이 들어보고 많이 더 들어보고 싶어요. 여기 오기까지 6년 걸렸는데 발을 들어놓으면 계속 오게 돼요.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앞으로 활동 계획도 얘기해주시고 콘서트 얘기도 좀 더 해주세요. 네 물론 저희 불타는 트롯맨 경연 당시에도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정말 계속 저희 열심히 스피노프 프로그램 통해서 매주 많은 분들께 좋은 음악으로 채워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 콘서트 8월 25일부터 또 서울부터 시작해서 앵콜 네 한번 와주시면 정말 한 번 온 사람은 없어도 두 번 온 사람은 아니요 안 본 사람은 없어도 갑자기 제가 얘기하면서 뭔가 이상했습니다. 한 번 온 사람은 있어도 안 본 사람은 없다. 맞네요. 그것도 맞네요. 앞뒤가 바뀐 거예요.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맞는 얘기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한 번만 온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안 본 사람은 있어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알아서 다 이해하실 것 같아요. 다시 가겠습니다. 손태현 씨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저희 콘서트는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 많이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난 아직도 헷갈려. 그러면 한 번만 본 사람이 만약에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은 강제로 한 번 더 보게 만들어야죠.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진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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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보러 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